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조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어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들을 짚어드렸었고 어제 시장이 이제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공개방송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신다 그러면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순환매는 여전히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라기라든지 원위큐브라든지 최근에 드렸던 정도도 잘 움직이지만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잘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지금 순환매가 나오면서 기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거나 그리고 제가 위드 코로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5%가 넘어갔습니다. 65.5% 정도 되는데 오늘도 이제 더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70%를 1차 접종자를 얘기한 거거든요. 70%를 달성을 할 거고 1차 접종자 70% 달성한 이후에선 이제 80%를 내다보면서 2차 완전 접종률도 38%대에서 50%대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뻔한 거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특히 영화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렸던 부분인데 주가에 비하면 지금 관객수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작년에서 3월달, 4월달 그때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에서는 관객수가 막 21명. 아니 영화를 열었는데 안 봐요 아무도. 당연히 안 보죠. 100명, 1,000명, 1,000명도 많은 겁니다. 나오질 않았어요. 아예 안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작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망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많이들 영화를 기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350만도 나오고요. 오가디슈가 350만, 그리고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인가 그것도 337만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싱크홀인가 이것도 220만인가 나왔고. 요즘에서는 200만에서 300만이 쉽게 쉽게 그래도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500만 되고, 천만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국민의 5명 중에 한 명이 영화 보는 거는 지금 당장 기대하지도 않는데, 500만, 700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영화 관련주부터 해서 이쪽에 있는 소비주들이 당연히 움직일 게 뻔한데, 주가 차트는 다 바닥에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 관련주 쪽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외에서도 엔터주라든지, 오늘 SM도 되게 잘 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터주들, 소비주들, 거기다가 어제 이어서 관광주들,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하나도 안 빠지죠. 왜 그래요? 기대감.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의 공전으로 가는 시대에서 이제 여행주라든지, 아니면 면세점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안 빠지고 지금도 강합니다. 다 플러스예요. 아침에서부터 제일 강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200까지는 무난하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서 지수가 빠지기보다는 추석 전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추석 이후에서 어떻게 되느냐, 빠지느냐, 안 빠질걸요. 빠지면 소비도 다시 사면 돼요. 소비도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우리나라 시장 그 정도의 흐름?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빠졌어도 크게 빠지질 않고요. 해외 시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크게 안 빠져요. 유럽 시장은 조금 올랐고, 강보압, 강보압에서 마무리를 했고, 미국 시장은 이 정도 눌리면 또 금방 또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큰 폭락만 없으면 돼요.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깨내려가는 이런 모습만 안 나오면 됐는데,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오히려 일본 시장은 31년 만에 지금 신고가를 어제 달성을 하고 여전히 떠 있죠. 중국 시장은 내려와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게 안전해요. 내려와도 그냥 바로 다시 올릴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급락세라든지 하락을 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 올라갈 때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놨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이중 바닥형으로 만들어놨는 종목들이 안전하게, 쌍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좋고 이렇게 얘네들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올라갈 거고 코스닥 지수도 깊게 조정은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중 바닥형으로 찍고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는 모습들,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 어느 섹터를 가지고 공략을 할 거냐?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원자력 테마를 하겠다? 그렇죠. 원자력 테마주도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서점기전이라든지 이렇게 튀는 애들도 있고 보송 파워텍처럼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죠? 많이 빠져서 이중 바닥형 그린 애들도 있고 고점에서 돌파하고 차별하러 계속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엔터줄도 그렇고 각각의 섹터들이 다 패턴주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대부분이 다 반등을 주고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슈가 제일 핫하고 뜨거울 수 있는 쪽이 소비주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단 저의 예상인데 위드 코로나가 가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낙폭화되어 있는 종목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워서 매매를 치든 조금 더 가져가든 이 박스권 시장에서는 그런 유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공략을 해도 전혀 지금 위치에서는 위험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뮤바이러스부터 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들이 소용이 없다 뭐 한다. 이미 그런 얘기들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사물면서 소비주들 이쪽을 잘 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추석 전까지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편안하게 일단 오후장까지도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전까지 지수가 계속 오를 수 있다. 위드 코로나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소비주들이 핫한 종목이 될 수 있다. 또 유리할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시향을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률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조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조 종목입니다. 9월 6일 편입된 성우하이텍 수익률 8.8% 달성을 했었고요. 자 SM라이프 디자인 9월 8일에 편입이 됐죠. 5.4%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IHQ 9월 9일, 9월 10일에 편입이 됐는데 두 종목 다 지금 플러스권 보이고 있고요. 9월 10일에 편입된 IHQ 3.5%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이번 주 표조 종목입니다. 네 SM라이프 디자인 현재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이긴 한데요. 네 보악권에 있고요. IHQ 3.8% 어제 편입됐는데 1,600원 매수가 도달해서 성공했습니다. 개별 전문 총 누적 수익률 366.4%입니다. 자 오늘의 표조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조 종목 CJCGV입니다. 매숙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조 종목은 CJCGV입니다. 영화 관련 주적으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영화 관객수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계속 영화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추석이나 추석 이후에서도 특히 10월 달 이후에서도 마블 영화서부터 해서 계속 나올 예정이고 작년과 올해에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서는 영화관 가면 코로나 걸려서 거의 죽는다였거든요. 가면 괜히 잘못 걸리면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영화관 가지 않았고요. 영화관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마녀사냥을 할 정도로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쪽 영화를 본다라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예방 백신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많이 맞춘 것도 있고 그리고 초창기 때에서는 어떤 사람이 확진으로 걸린 사람이 무슨 동선이 어떻다. 어디 이마트 갔다가 기름 늘어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러면 그 동선을 피해서 가기도 했죠.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해봤고 또 알게 되고 많은 이제 기사들과 뉴스들을 보면서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해서 작년에 공포보다는 많이들 좀 와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65%에 달성하는 1차 접종자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사망자도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계속 접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주들이 다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영화 관련주들도 그래서 이제 영화관 가면 물론 영화관 가면은 이제 한자리 뛰고 이제 앉고 앞에도 이렇게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해요. 당연히 방역 수준을 지키기는 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공포에 떨면서 영화관을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면은 많이들 보십니다. 많이들 보시고요. 그래서 350만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350만, 320만 그리고 한 번 보다 보면은 이게 한 번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점점 사람들이 더 보게 되지 한 번만 보고 이제 나는 안 봐야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50만 찍었으니까 조만간에 400만, 500만 찍는 영화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로 바뀌면서 주가는 원래 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럼 CJCGV가 원래 자리로 찾아가려면 몇백 프로 올라가야 되는지 좀 이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로 있었던 표혁 종목 IHQ인데요. 음, 자, 어제 1,6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들어왔어요. 신기하게. 자, 어제 흔들면서 딱 그 타이밍에서 10시 5분이죠. 그러니까 10시 이전에서 딱 얘기를 했는데 그때 흔들면서 저가가 1,600원이 딱 찍혔습니다. 이때 안 들어온 사람들은 뭐 아쉬울 거 없이 이미 이 전전날에서도 1,550원인가 1,500 얼마 때에서 한번 공략을 이 날, 12일 날이죠. 1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1,550원대에서 공략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2절에서 여기서도 1,650원에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1,650원에서 공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1봉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어제 1,600원에 들어온 사람과 그저께 1,550원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1,550원 지난주 목요일 날 1,650원 세 사람 다 저점에서 산 겁니다. 차트를 보면 바닥건역에 있고 그렇죠, 바닥건역에 쭉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거나 원위큐브랑 뭐가 틀려요? 원위큐브도 저런 상태에서 줬던 거거든요. 원위큐브도 쭉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중 바닥형을 그리고 나서 지금 폭등을 하는 겁니다. 엔터주들이 이제 오늘 보면 SM도 잘 움직이는데 SM이 이렇게 4% 정도 움직이게 되면 이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 이게 움직이면 뻔하죠. 그 다음에 움직일 종목은 SM, CNC가 움직이거나 오늘 1% 움직이고 있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이 움직이겠죠. 어쨌든 이쪽 애들도 모양은 좀 양호하고 괜찮은데 어쨌든 SM이 움직이니까 엔터주들이 순환을 하든 그 안에서의 자회사가 순환을 하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엔터주에 바람이 불면서 결국은 이제 소비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11월 달에 아니 10월 10월 달이죠. 11월 달인가 약간 헷갈리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상장을 곧 앞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도 아마 제 기억은 11월 달로 기억하는데 이게 10월 10일인지 11월 10일인지 거기에 헷갈리는데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가 상장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슈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초록배미디어라든지 키이스트라든지 IHQ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차트는 굉장히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못 가도 이게 이중바닥형이기 때문에 이중바닥형이고 이게 어제도 제가 한번 잠깐 이거 움직이기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중심이론을 볼 때에서 빠르면 바로 어제죠. 빠르면 어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다행히도 나왔습니다. 어제 4.7%가 양봉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40만 주 넘게 담았죠. 외국인들이 41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쟤네들이 살금살금 모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슈 터지게 되면 모르죠. 후성처럼 본격 거래가 실리게 되면 후성처럼 되는 거고 거래가 안 실금지기면 원위큐브처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한 2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해 보여요. 2천 원까지는 무난해 보이고 정말 무식하게 잘 가게 되면 왜냐하면 소비주들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대세로 바뀌게 되면 이 종목이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은 하나투어나 이 종목의 수익률을 따라잡으러 갈 겁니다. 그럼 하나투어는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투어 하나투어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IHQ 위치가 여기예요. IHQ 위치가 지금 하나투어의 4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벌써 8만 8천 원이니까 100%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줘야 돼요. 이거의 수익률을 따라잡으러 가야 돼요. 150%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걸로 따지게 되면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얘네들도 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떠 있죠. 소비주들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게 IHQ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얘네들도 또 올라가겠지만 그럼 이 올라간 부분들을 엔터주들이 따라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제일 수익률이 클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엔터주 쪽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일 못 올라갔어요. 제일 바닥에 있고. 그래서 키스트 초록백미디어 IHQ 이쪽 애들은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바닥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소비주들이 먼저는 뭐가 움직일 거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떠 있는 것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유는 그쪽은 개인들이 건들지 못해요. 비싸 보이거든요. 세력들이 이미 사서 땡겨 올려놨는데 개인들이 거기서 괜히 들어갔다가 잠깐만 흔들어놔도 10%만 들려놔도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다 손절해버립니다. 본전하면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도 고점에서 9만 원천 원에서 좋다고 해서 물렸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18% 있다가 지금 반등 주게 되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손절하고 있겠죠. 당연히. 왜 무서우니까. 또 빠질까 봐.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은 대부분 다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버틸 수가 있죠.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지금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가주고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여행 관련지라든지 항공지라든지 이쪽이 먼저 가주게 되면 나중에서는 IHQ 같은 종목들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아직 양호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있으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수익은 달성은 했어요. 그런데 더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급등병 지원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락입니다. 자, 보락 제가 오징어 대리 남겨놓으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수익 10% 달성을 했는데 가져가도 된다. 대신에 2,600원에서 2,700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끊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오징어 대리 남겨놓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2,600원 근처까지 갔어요. 2,590원. 그래서 12.6%까지 수익률을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갖고 있는 거 어차피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팔고 쪼끔 오징어 대리 남겨놓은 것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아직 2,700원까지 해. 지수도 안 빠지고 지수도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인데 뭐가 겁나요? 하나도 안 팔았다면 겁나겠죠. 떨어지는 게. 근데 어느 정도 팔았다면 절반 이상 많이 많이 팔았다면 지금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도 뭐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급등하게 버리게 되면 빠질 거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살금살금 올라가주는 게 훨씬 더 먹을 게 많아요. 살금살금 살금 이렇게 올라가주는 게 아마 추석 전에서는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이거 보라 조금 더 가져가시는 부분은 괜찮고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8월 30일 날 8월 30일이면 이거는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서 추천해드렸던 원익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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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0원을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처음에 딱 사자마자 수익을 잠깐 줬다가 잠깐 줬다가 수익 달성을 못하고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못 팔았던 사람들이 물려버렸죠. 그때 3점 몇 프로 수익 나왔을 때 팔아버렸으면 되는데 못 팔아갖고 몇 프로를 물렸냐면 3940원 기준으로 제가 딱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마이너스 10%를 물렸던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10% 물려있다가 이중바닥형을 완성을 하고 튀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최초에 이거 추천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종목이라고 추천했는지 기억은 나시나요? 은나노 와이어 관련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름이 특이하죠? 은나노 와이어 OLED 들어가는 기술인데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관련주로 해서 이게 OLED 소재 부품주로 포함이 되면서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아이폰에도 이슈가 은나노 와이어 이게 워닝큐브가 이슈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주 이슈가 돼가지고 그걸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에 3에서 5% 정도는 당연히 들어줄 수 있는 그 폭은 나올 거다 했는데 이게 많이 빠지고 나서 이중바닥형을 만들어놓더니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 이거 외국인들이 죄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도 그냥 개인은 아니겠죠. 지금 거래량 보면 오늘도 3천만 주 실리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냥 세력이에요. 세력. 세력 개미가 열심히 어제 파라된 것 어제 사된 건데 이렇게 올라올 때 많이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되고 신금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많이 많이 팔아주고 만약에 다시 빠져버리게 되면 어차피 세력 개미가 물린 거니까 만약에 다시 4천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주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이게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났다가 지금 수익률이 32%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단기간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쭉 빠지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 패턴들을 매매로 들어가면 재수 좋으면 이런 식으로 32%의 수익을 주는 애들도 있고 적당히 5에서 10% 주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거래량에 따라서는 틀리기는 한데 이런 재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낙폭과 대에 따른 순환매를 공략을 하면서 적당히는 5에서 10%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징어 다리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어차피 물려있는 애들은 세력개미가 물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어제 제가 다 많이 팔라고 그랬죠. 그렇죠? 수익 날 때 많이 많이 파시라고 그랬고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으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혹시나 7천 원 넘어갈 수도 있으나 그 부분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서 이거 4,800원에 신규 매수했는데 이거 3,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곤란하겠죠? 절대로 쫓아가지는 마세요.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이제는 CJCGV로 자, CJCGV 현재 가격은 3만 2천 2백 원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조금 싸게 사면 제일 좋죠. 당연히 3만 2천 2백 원 장주에 그래도 기다리면 3만 2천 원은 내려올 것 같아요. 3만 2천 원 쪽으로 조정받은 반만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미 CJCGV는 작년과 재작년은 아니고 작년에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고 올해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영화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섹터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기는 할 겁니다. 가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에서야 뭐 좀 종체가 돼 있죠. 일단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수급이 좋아서 수급을 보면 CJCGV를 보면 왼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오른쪽에도 연기금이 열심히 사죠. 투신도 열심히 삽니다. 기관도 열심히 사요.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좋아지니까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고 3,200원에서 내려오면 그 이하에서는 공략을 해도 되는 이유가 차트를 보면 이게 과거에 12만 8천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바닥을 쳤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빠진 거예요. 이미 벌써 5년 전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건 아닌데 5년 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지금 벌써 이미 손절했겠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12만 원대, 11만 원대, 9만 원대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아마 그냥 HTS를 안 키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손절했거나 이미 다 포기한 상태일 거예요. 벌써 많이 빠졌어요. 충분히 많이 빠졌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사람들이 영화관이 또 붐비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4만 원, 5만 원은 갖다 놔야죠.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다시 영화관이 또 붐이 되면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 또 붐이 돼가지고 또 영화관 관련주들이 또 좋아지고 또 이슈가 돼서 움직이면 나중에는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도 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뭐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 먹으려고 이 종목을 공략하는 건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이런 종목은 4만 원, 5만 원은 봐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빠졌고 그렇죠? 그래서 CJCGV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거는 올해에서도 얘기했고 작년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2만 원, 1만 8천 원대에서도 얘기했고 올해에서도 3만 천 원대, 2만 8천 원대, 2만 6천 원대에서 자주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종목들은 위치가 만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망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보면 후성하고 비슷한데 후성도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만만하니까 계속 추천하니까 어떻게 해서 나중에 크게 갔죠. 얘도 그럴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후성만 뭐 안 망한 회사가 아니고 CJCGV도 망할 수가 없는 회사죠. 그래서 CJCGV 3만 2천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이번 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CJCGV 만나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영화 관련 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매수가는 3만 2천 원 이하에서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부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한미반도체를 많이 샀다가 이제 좀 매도하고 조금 남아있어요. 매수가격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매수가격은 39,500원에 사서 지금 60% 가지고 있거든요. 39,500원이요? 네. 바닥은 아니신 건 아시죠? 바닥인 줄 알고 사셨나요? 아, 아닌데요. 그렇죠? 굉장히 높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비중 60%, 지금도 60%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좀 파셨다면서요? 많이 팔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갖고 있는데도 60%? 네. 자,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보면 2020년도에서 2019년도에서 저는 한미반도체를 추천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 한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당연히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조정을 받고 나중에 다시 움직여주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도 물량들을 차익실현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많이 많이 돈 벌었으니까 차익실현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바닥이 아니고 1만 5천원 만 원대에서 사시지 그랬어요. 3만 9천원 사셔도 안 되는 거를 제가 못 샀어요. 이미 떼인 상태에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반도체 하고 이거를 반대로 비교를 해보면 서울반도체는 위치가 한미반도체는 여기 떠있지만 서울반도체는 바닥을 아직은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는 중인데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한 이쯤에서 바닥을 쉬면 나중에 1년 뒤 2년 뒤는 서울반도체가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위치를 보면 얘는 바닥에 있고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떠있는 거 이게 상반되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반등을 주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지금 여기 저점이 있다는 이 큰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을 따지게 되면 지금이 접전 라인이니까 여기서 반등 주면 한 3만 5천 원대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상담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손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쉽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아니고 너무 떠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최고점으로 올려놔야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4천을 가야 돼요. 3천, 700을 가든 4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죠. 저렇게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떼돈 벌 텐데.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전에? 아니요. 지금 말고 3만 5천 원 쪼개서 3만 5천 원 쪼개서요? 그렇죠. 3만 5천 원 로 반등을 주면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래서 3만 9천 원으로는 쉽게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정말 잘 올라와도 3만 7천 원대? 그러니까 본인이 고점에서 한 거 이미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다음부터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괜히 여기서 또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1만 5천 원 내려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손절한 얘기가 아니고 반등을 줄 때 손절을 해서 미련을 안 남겨두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대응입니다. 한미 반드시가 3만 5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점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일단 저점이 지지된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더 해보시는 게 일단 나을 것 같아서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아마 손절이 안 나갈 거예요. 비중도 많고 손실이 커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기 한 3만 원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 못하죠. 손실이 커서 너무 많이 내가 왔는데요. 그렇죠. 한 20%가 넘는 손실인데 손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지를 하고 3만 5천 원 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스플리텔 7,150원에 40% 갖고 있어요. 비중은 40%고 매수 가격은요? 7,15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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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0원? 굉장히 높게 사셨네요. 그것도 낮춘 거예요. 이것도 낮춘 거라고요? 네. 그러면 최초에는 얼마에 사신 거죠? 한 8,000원? 8,000원 넘었어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8,000원대에서 살 필요가 없었는데 뭐에 또 꽂이셔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만난 거라가지고 그냥 일단 주가가 이렇게 다 급등을 하게 되면 기사들이 나와요. 이것저것 기사가 나오고 여러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 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날 당일날에서 주가가 10% 가고 20% 가고 급등을 하면 이슈가 되죠. 뭔가 이슈는 있을 거고. 얘도 보면 고가가 25%이니까 이날 25% 급등을 하고 종목이 급등락을 하면서 10%도 가고 20%도 가고 25%도 가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도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많이들 건드리시는데 위치를 봐야 돼. 위치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N자형 상승으로 크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보유한 사람들이 팔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지 신규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주식을 몰랐으니까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N자형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다음서부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에서도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점과 고점 이렇게 있죠. 마디는 여기서 나눠지는 거고 여기서 허리를 뚝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절반이 여기죠. 절반 이하서부터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이 고점에서는 안 사고 째려보고 있다가 정말 에스폴리텍 아니면 안 돼. 이걸 사야 돼. 그러면 여기서 사지 말고 저점과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절반은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여기 5,000원서부터 해서 4,100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3,000원 초반제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 사면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물렸으니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중바닥형을 얘도 만들어놨어요. 반등 나오면 4,500원까지는 그냥 나와요. 여기까지는. 4,500원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7,000원 때 물려갖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5,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 번 기다려 보시고요. 5,000원 갖다가 다시 한 번 밀리긴 할 테지만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이쪽이 이제 태양광 섹터이기 때문에 태양광주들이 또 다시 탄소 배출권 이슈가 나오거나 저탄소 얘기가 또 다시 나오면서 다시 이제 얘네들이 움직여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다시 7,000원 때 회복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위치는 아니에요. 길게 보시고 일단은 5,000원으로 올라오면 꼭 질문을 주시면서 가세요.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보세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움피플 좀 전에 차트랑 좀 비슷한데요. 쭉 빠졌다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인데 2만 2,830원의 비중은 20%. 수익으로 조만간에 돌면 빠져나오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먼저입니다. 지금은 매매 시장이고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력한 저항. 강력한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리를 부딪히고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여기를 뚫어도 그다음 여기서 부딪히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 2만 2,830원이면 딱 그 위치인데 저라면 2만 2,700원만 주더라도 100원 손실이라도 저 같은 면 파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강세로 반등을 세게 줬죠. 세게 줬으니까 추가 반등과 더 반등세는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 정도 2만 2,700원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거래량과 이 정도의 강세면 2만 6,000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괜히 이렇게 희망고문했다가 2만 2,500원 찍고 내려가버리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미련이 없다. 이거 너무 지겹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답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거를 길게 볼 건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끊어낼 건가에 맞춰서 어쨌든 복구는 되는 사고 팔고 몇 번 하다 보면 복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문자 종목으로 한번 상담을 가봅시다. 아모레퍼시픽 일단은 급락에 따른 약세가 좀 이어지는 중인데 하반경직이 이어지면 얘도 반등은 주기는 할 거예요. 매수 가격이 16만 9,000원에 예전에 사셨던 건가 본데 장기적으로 갖다가 30만 원에서 안 팔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지금 왕위가 우리나라에 왔죠. 왔기 때문에 북한과의 핵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슈가 되면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어차피 길게 보시려고 가져가신 건 16만 사셨으면 잘 사셨네. 그런데 여기서 추세가 깨질 때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어놨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버티는 게 맞아요. 버티는 게 맞고 좀 더 버티셨다가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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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신성 ENG요. 신성 ENG, 태양과. 네. 매수 가입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360원이고 비중은 10%예요. 3,360원에 비중은 10%. 한 5개월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참 얘가 지겹도록 빠지죠,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유증인데 차트를 보면 아직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움직이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거의 700%, 800% 가까이 올라왔네요. 800%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물량 소화하고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렸는데 외국인들도 아직도 안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빠지기는 빠졌어요.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 거래량은 실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갈 때가 되면 또 갑니다. 가면 어떻게 가냐면 또 크게 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태양광 섹터와 풍력주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될 때 안 살라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다 추천하고 여기저기에서 기사가 막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폭등할 때 있죠. 네. 그때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아, 이슈화 될 때 추가 매수를 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이슈화 될 때. 그러니까 이슈가 잠깐 이만큼 나와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괜히 뉴스 나왔다고 딱 쫓아가지 마시고 가만히 냅둬도 그냥 태양광 관련주의 죄다 막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일 때. 그럴 때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 이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은 애들은 또 나중에 올라갈 때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올라갑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문제 없고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추가 매수는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30%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좀 전에 그런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때 추가 매수하면 손실 권력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10%, 20%는 단번에 움직입니다. 네. 그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는 거. 아니고요. 이 정도 도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요. 이게 재무제표 봤더니 적자 전환으로 돼 있는데 회사가 태양광 회사들이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회사들이 돈이 되겠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다 폐업하고 다 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걸 안 하면 지구가 망한대요. 인류가 망한대요.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10년 전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력은 또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적자전을 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리고 상장 폐지는 안 당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나왔던 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서도 지금 분기에서 보면 지금 48억 정도 분기별로 수익이었었는데 지금 올해는 적자인데 이게 이제 줄어들거나 다시 늘어나면 되는 부분들이라 아 네. 어쨌든 상장 폐지의 위험은 없으니까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향을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보육료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CJCGB인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화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32,150원이고요. 오늘 매수가는 32,000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32,000원 이하로 내려갈 때 조금 더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빨간불 잘 켜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그래도 상승 종목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바이오주,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의 수급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0.12% 상승한 3,15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하면서 1,04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종목들이 좀 반등이 많이 나왔죠. 올라간 개수 좀 많았고. 그래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밀리거나 조정받는 애들이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안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움직임이 좋고. 거기다가 저기 소비주들은 전혀 뭐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노랑풍선은 오늘 또 2% 또 올라가요. 지금 우리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GK1도 2%대 2.8%네요. 거의 3%대 1.2%대. 소비주들은 기대감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SM도 3.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세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엔지니어링만 삼성 엔지니어링만 가고 있는 있기는 한데 건설 섹터주들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지 하여튼간 조금만 가서 좀 그렇기는 한데 건설주들도 양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크게 밀리진 않아요. 지수를 보더라도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더라도 지수극 잘 안 밀리죠. 그러면 순환매 종목들은 유리해요. 어차피 빠지지도 않아요. 많이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이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 많이 많이 팔아갖고 조종받으면 다시 사든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갖고 있는 종목에서 조금 더 올라가기를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원위큐브나 보락처럼 다 올라가 있으면 그냥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 정도 올라오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추석 전까지 기다리다 보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수는 양호하고 다만 지금 일본 증시라는 중국 증시가 소폭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큰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지금 아직 중국 시장 이건 30분 지연이라 안 나오는 거고 일본 지수는 지금 0.79% 정도 소폭 밀리긴 하는데 이렇게 죽어 나가는 흐름이 나와야 박살이 나는 거지 이렇게 장대응봉으로 떨어지질 않으면 얘도 그냥 옆으로 기다가 다시 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이상한 흐름들만 안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자체적으로 박스껀내에서 종목별 순환매는 계속 이뤄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장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담으로 넘어가서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만 8천 9백 80원 5% 100%? 5% 아, 5%? 100%라고 깜짝 놀랐었는데 2만 8천? 9백 80원 9백 80원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하락색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 뭐 이렇게 평행이네요. 세기는 아니고 세기로 이렇게 그리면 세기 비슷하기도 하고 일단 저점 라인이 여기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돌리고 양봉 나오면 추가 매수 좀 하세요. 양봉이 나오면 지금 양봉이 없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려치면 금액은? 올려치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올라오면 한 2만 6천원에서 2만 7천원 자리에서 한번 팔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양봉이 찍힐 때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2만 천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2만 천원 부분에서 추매를 할까요? 5%는? 아니요. 양봉이 뜨면 양봉이 뜨면 예를 들어 양봉이 뜨면 2만 4천원에서 사야 돼요. 빨간 기둥이요? 그렇죠. 빨간 기둥. 양봉이 뜨면 2만 4천원 2만 3천원대에서 사야 되는데 그럼 딱 보면 지금보다 비싸잖아요. 그럼 초보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럼 2만 3천원 2만 4천원 사라고 하면 지금 사면 되지 않느냐? 지금 사면 양봉이 뜨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맞는 거지만 은봉일 때에서는 2만 천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봉이 뜨면 양봉 뜨고 2만 3천원에서 2만 4천원일 때 주매 5% 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봉이 뜬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제 착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유치한 꼬맹 애가 손을 딱 들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건너가게 따라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손을 들어야 돼요.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 안 들고 있는데 얘가 건너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봉의 손을 딱 드는 모습이 나올 때 추가 면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2만 3천원 선이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양봉이 나오게 되면 네네. 그러면 매도까지는 길이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틀 지나면 추석이고 추석 지나면 다 다음 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좀 기다려야죠. 한 겨울까지는 아닌가요? 겨울까지는 안 기다려야 되고 추석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될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이번엔 유튜브 상담입니다. 웰크론 한택 오늘 급등 나왔네요. 어제도 급등 나왔고 오늘 급등은 아니고 어제 급등에 따른 쉽게 조정도 안 받고 매수 가격 5,400원에 비중 10% 이거 혹시 지금 사셨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전화 연결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거를 돌파한 시점에서 단기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 5,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5,000원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이전에 한 10년 전에 5,500원대, 5,400원대 물려가지고 10년 만에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그냥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들어갔다. 그러면 5,000원 깨지면 손절 다음 한창 제지 매수 가격 2,650원에 비중 10% 제지 관련주들이 원래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얘도 지금 실적이 괜찮죠. 원래 연말쯤 되면 아직 연말 되려면 좀 더 있지만 연말쯤 되면 원래 제지 관련주들이 배당주로 많이 이슈가 되기는 해요. 늘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거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시고 연말까지 그냥 갖고 가보세요. 그러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드디어 이제 빠지네. 고점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는 건데 얼마 전에서도 하나 마이크론 240%인가? 260%인가? 수익이 나가가지고 한번 자랑했었죠.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처음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싸게 사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야. 비중이 많다. 그럼 지금 팔면 돼요. 비중이 많다면. 그런데 지금 매수가격이 5950원에 비중 5%밖에 안 되죠. 그럼 지금 팔기는 조금 억울하죠. 좀 기다렸다가 여기 21선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냥 가수가 가세요. 5%밖에 안 되잖아요. 5950원이고. 딱 제가 추천했던 자리에서 사신 것 같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냐면 14,000원이 안 깨지면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4,000원이 안 깨지면 이게 또 고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게 또 22,000원, 23,000원, 24,000원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14,0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는 60일선 안 깨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20일선도 지지를 해줘야 되고 60일선도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그 정도 비중이면 그냥 갖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종목들은 빨간색이 보이고 파란색이 보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지만 장 끝나고 3시 반에 신의 한 수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서 신의 한 수 링크를 띄워드리면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의 한 수는 오늘 하루에 장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시장 얘기와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대응주, 테마주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면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신의 한 수도 유튜브를 통해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장수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장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시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